레디 액션 해주세요. 오케이. 레디 액션. 유명 맛집을 찾아 새벽부터 줄여서 있던 정한. 1시간. 아, long time no see. 예. 드디어 고지가 보이는데 바로 이때 뱃속에서 예상치 못한 신호가 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정한은 바로 뒷사람 비노에게 자리를 맡아도록 부탁합니다. 아, I'm heart. 오케이. 토이렛. 익사해. 응? 익사해? 2년진데스까? 아, 소, 소, 대스. 토이렛도 익히다이데스. 오케이. 아, 다이져부 데스까? 이따키떼. 오케이. 하이,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예, 잠시 후 돌아온 정한. 디노에게 눈인사라 하며 웨이팅줄에 합류하려는데? 그런데 이때? 땡큐, 쌀. 어, 누구세요? 왓? 어, 한국사람이세요? 어, 네네네. 아, 왜요? 영어로 했어요. 외국인인 줄 알았잖아. 일본인 줄 알았잖아. 일본어 쓰고 영어수. 한국인 줄 알았구나. 앞에 쓰세요 쓰세요. 먼저 드세요.